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5,000원 월간으로는 이용 실적별로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쿠팡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. 167만 권에 달하는 국내외 인기 도서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선보이는데요.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유아동 해외 원서를 최대 90% 할인 판매하고요. 인기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CJ몰이 오는 24일까지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최대 80%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. 특히 트리와 조명, 식기류, 디퓨저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 GM 쉐보레 소식도 전해드릴게요. 이번 달 전 차종을 5에서 15% 할인 판매합니다. 말리부의 경우 100만 원 현금 할인과 생산 월에 따른 유료비 지원, 쉐보레 재구매 할인 등 중복 적용 가능한 혜택까지 더해서 최대 11%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제 소식이었습니다.